아우, 우리 아들 고기 잘 굳네. 왜 용고기를 이렇게 많이 샀어? 자, 자,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내가 꽃등심 못 사도 삼겹살은 그냥 팍팍 쏜다. 감사합니다, 어머니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야,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말아. 아이, 진짜 형이 내 마음을 알아. 어머니. 아, 맛있다. 엄마, 나 내일 사무실 빼요. 아, 그래.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해. 아니, 이 중으로 돈 써가면서 그럴 거 뭐 있어. 잘했어. 엄마, 제가 꼭 잘해낼게요. 당연하지. 누구 아들인데? 아우, 야. 나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. 그냥 너네들 몸만 건강하면 돼. 그거에서 뭐가 있어? 아무튼 이 써눅 여사 그냥 화끈하다니까. 자, 그럼 다들 잔들 드시고 이 써눅 여사를 위하여 건배! 건배! 우리 써눅 여사를 위하여! 위하여! 아우, 이건 냅지 맛있다 이거. 음! 우리야, 많이 먹어. 아, 도현이 놈은 왜 또 안 들어오는 거야? 어디서 술 한잔 했나보죠? 에이그, 자식 둘 있는 게 남의 자식 열 곱은 더 힘드니. 야, 마음 잡는 거야. 알았어? 아, 여보. 저, 제이 오빠랑 결혼 안 해요. 아빠가 만약 결혼 경유하시면 저 다시 미국으로 갈 겁니다. 니가 무슨 수로? 저 비행기 티켓 살 돈은 있어요. 가서 닥치는 대로 일하면 되죠. 그리고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요. 이 녀석이 정말! 죄송해요, 아빠. 아휴, 속 터져서 정말.